뭐 하시게요? 이거는 떨어져서 참깨 강정을 만들어볼까요? 아, 이건 들깨잖아요? 네 이번에는 참깨요? 호박씨하고 이번에는 땅콩도 넣어요? 네 그럼 훨씬 더 고소하잖아요 좀 비싸, 질이 한번 배워봐야겠어요 그게 지금 식용유예요? 물엿 아, 물엿? 아, 식용유를 판에다 바른다 그거 들러붙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? 네 그리고 야래들을 집어넣습니다 호박씨 땅콩 땅콩 이거 볶은 거예요? 깨요? 네 참깨 참깨 물엿이랑 버무려요? 볶아요 음, 음 딱 이거 많이 해보시니까 대충 보면 딱 아시죠? 대충 알면서도 질었다, 포글포글했다 그래요 물엿이 찍으면 퍼칠퍼칠해 아니면 이걸 붙잡고 거기다 부... 부어요? 네 자, 갑니다이 자 긁어야 돼, 긁어야 돼 긁어야 해 긁어야 해 자자자, 이제 굳히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금방 부스러지지 않게 잘 눌러줘야 하는데요 아이고, 단단하게 잘 됐네 농도가 잘 됐어 아, 진짜 진짜 잘 됐어 이제 달인 되셨네요 핫도우면 또 질어 또 퍼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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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또 집어넣고 어 그 농도만 치다가 그러니까 여분을 이만큼 놔두고 지르면 그거를 같이 막 또 볶아야 돼 네 그러다가 이제 양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요 그렇지 강정이라고 강정을 먹읍시다 이제 어떻게 해 아, 이거 벌써 먹어도 돼요? 다 된 거예요 농도가 진짜 잘 돼가지고 네 빨리 굳었어 이거 기술자 다 됐네 그러니까 자, 산에서 자주 만든 간식이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뺨치는 수준이에요 그녀의 산생활은 점점 노련해지는 중입니다 휴 엄마, 이게 뭐예요? 시원한 식혜 어, 그래서 먹지도 못하게 쳐다봐봐라고 하셨구나 이거 다 같이 먹을게요 짠 한번 할까요? 짜잔 짜잔 막걸리 같네 생강이 많이 들어가서 막걸리 같아 맛있는데요?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참깨랑 땅콩이랑 해바라기씩 들어가니까 이것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고급스럽죠 아, 이것도 고급스럽네요 엘레강스 하면서 누나 이거 언제부터 만들으셔야겠어요? 10년 넘나? 10년 만에 큰 우승 10년 만에 딱! 경지에 일어섰습니다 우리 영숙이 누나 10년 만에 강정 달인 달인이자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생의 달인이 되어가겠죠? 나의 개인하 여행 우리 영숙이 우리 영숙이